의정부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에 5대 협회장에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첫 비장애인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배드민턴협회 회장 2임 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의정부시 배드민턴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수현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장애이신 회장님께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장을 취임해 주심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배드민턴이 애롭지 않게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여해 체육회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4대 김수익 회장이 이임하고 5대 회장에 계림FS 김수현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네,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배드민턴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부딪히고 때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절을 일으켜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을 함께 일으켜서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설립 후 첫 비장애인 회장 취임은 장애인 체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